아 마이크 테스트가 아니지. 자 우리조명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재무제표가 이 회사는 조금 독특한게 자기의 메인 회사 시키면서 우리조명이 있고 그게 딸려 있는 종속기업들 관계기업들 이런게 있더라면 우리조명보다는 이게 반도체 만드는 그렇게 딸려서 상장해서 올려왔던 그런 부캐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은 이거 지금 유동자산이 5천억이잖아요. 5천억. 그리고 매출이 얼마야? 잠깐만. 매출이 1조 2천억인데 요게 음 단독으로 하면은 단독으로 별도로 자기 것만 했을 때 유동자산이 천억이 100억이 되어버렸어. 100억이. 100억이. 5천억짜리가 100억이 되어버리고 매출이 얼마야? 184억이 되어버렸어. 1조 2천억 매출이 184억이 되어버렸어. 아까 전에 얼마였노? 봐라. 1조 1조 2천억이거든. 여기 1조 2천억이거든. 단위가 100만 단위라 가지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2천억이 100억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연결로 다 뭉쳐가 보고 별도는 나중에 이제 앞서 공부한 것들처럼 이렇게 목록만 해가지고 볼게요. 자 요 명칭들을 보면은 유동자산은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금액을 자산이라고 그러고 총 자산과 10억 자산과 그러면 빚도 합쳐서 10억짜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빚도 합쳐서 10억 자본과 그러면 자기의 돈만 10억이 있는 사람. 빚은 빼고. 그러니까 100억, 10억 자본과 그러는 게 조금 돈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부채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유동자산 이런 유동. 1년 안에 빚이나 부채나 합친 게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현금성 자산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고 미수금.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을 거.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은. 미수 수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부가세 미리 줄 건데 안 준 거니까. 재고 자산. 재고는 쌓여 있던 거니까. 이걸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도 잡기도 하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당자 비율. 당자 현금 계산할 때는 요거를 빼고 계산해요. 당자 현금.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냐. 요거를 빼 버리면 지금 당장 요거는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들. 기업에 투자했는 것들.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사용권 자산. 리스 이런 거지. 그리고 기타 비유동 금융 자산. 빌려준 거. 투자한 자산. 이런 것들을 또 비유동 자산으로 뽑을 수 있고. 자 그럼 자산은 그렇게 했고. 부채. 부채와 자본을 볼 건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5천억이란 말이에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비유동 부채로 뽑고. 자 그럼 부채는 이게 두 가지로 딱 되어 있고. 그러면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한 게 자본금이고. 자본익려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한 금액을 뺀 만큼 또 이제 나오잖아. 뭐 그러겠잖아. 액면가는 500원인데 상장을 할 때 5천원짜리가 상장될 수 있잖아요. 상장가는 5천원이다. 시장가는 5천원이다. 그러면은 5천원에 공모를 하면은 액면가 500원은 자본금으로 쌓이고. 나머지는 자본익려금으로 쌓인다. 그렇게 자본금과 자본익려금. 보통 자본익려금이 좀 더 높은데. 자본금보다 더 높은데 지금 더 작게 됐다는 건 지금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이익익려금은 기업이 뭐 1년 2년 분기마다 이익이 순익이 발생되면은 그걸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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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금액이고. 거기서 배당금도 주는데 얘들은 지금 마이너스 217억이 마이너스 까먹고 있다. 이걸 까먹고 있으니까 이익익려금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걸 자꾸 까먹고 있는 중이지. 자꾸 까먹고 있는 중이다. 요런게 요 세가지만 마이너스 되면은 자본잠식이라 될 수 있는데 얘들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타 자본 항목에 비지배 지분. 내가 지배하진 않지만 내가 투자한 지분이 1,100억이 있어. 어제 내가 어제란다. 저번에 우리조명 할 때 못 짚었던게 네이버금융에는 못봐서 그런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비지배 지분이 1,100억이 있어서 이것까지 다 합치니까 뭐야 이거. 이익익려금이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자본은 아직 1,879억의 자본이 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일 총합이 7,850이라고 이게 자산이지. 자산. 부채와 자본총계가 그래서 이게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부채율이 한 310 몇 프로가 된다. 보통 200% 미만 우량하다는 건 한 100% 미만도 보고 제조업체들은 200% 미만을 보는데 300%는 후달후달 하죠. 후달후달. 그러면 이 회사가 300%만큼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얼마 정도 지나면 더 갚느냐 안 갚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나 그게 잘 안보이더라고 그래 매출액은 총 이 회사가 벌어들였던 거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원가를 빼야되고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도 빼야되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이익이 발생된게 339억 1조 2천원씩 팔아서 339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거 세금 띄고 또 뭐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 띄고 또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뭔 말이냐면은 영업으로서 돈을 벌었는데 또 나가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어떤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는 돈을 은행에다 또 맡기고 있을 수 있잖아.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맡길 그 동안만이라도 돈이 나올 수 있잖아. 이자 그리고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또 돈을 또 줘야 되고 맞지? 그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구 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임대료 뭐 땅을 빌려줬는데 임대료 받는다든지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세금을 띄면 단기순이익이 딱 나온다. 243억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지배기업 소유 지분이 76억 76억 치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중에서 단기순이익 중에서 내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 어 소유 지배기업 소유주 소유주 지분 76억 비지배 지분 내가 지배하지 못하는게 166억 그러니까 이 매출 중에 내가 순수 지분이 76억 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243억에 주식수를 나누니까 355억 안 나오면 1000억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다시 공부를 하니까 지배기업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 지분 뭐렇게 하더러 이거 그걸 나누는 퍼센티지가 있는 거 고래가 계산하면 76억 정도가 이 회사가 관계 연결 회사들하고 매출이 올라오는 걸 하지만 거기서 카운터를 나눴다 그러면 76억 나누기 76억 5,800만 주 5,800만 원 나누기 지금 주식이 2,400만 주잖아 24는 339 맞지 비슷하지 요렇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요거는 PR은 여기서 계산하는 순이익은 여기서 계산하는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355원이지만 그래도 355원에서 지금 2460원 나누면 PR이 5.2 아주 낮죠 이게 뭔 회사지 어 아주 낮다 RO이나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 1879억 나누면 RO는 12.95% 리턴 자본 내가 투자한 만큼 12%가 돌아온다는 거고 PR이 5.2라는 건 5.2년만에 나는 본전 차린다 이 말인 거고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317%가 된다 요렇게 별도 요약 재무정변은 요렇게 유동 비율이 있는데 유동 비율은 계산하는 법이 별도 요약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눠 그러면 99% 나오고 당자 비율은 당자 자산 당자 자산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뺀 게 당자 자산인데 당자 자산에서 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나눠 그러면 당자 비율이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53% 밖에 없다 자본의 53%겠지 이거는 자산의 53% 자본의 자산의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의 53%라는 거겠지 유보율은 유보율을 개선하는 법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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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익려금과 이익익려금을 더한 금액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유보율이 나오는데 유보율이 179 이때까지 공부했던 회사들 3000% 삼성전자 2만%인가 2만% 넘는거 뭐 더 네이처홀딩스 큐브 인터 말고 TSE 뭐 DKT 이런 회사들 3000% 1500% 1700% 이랬는데 얘들은 유보율도 낮고 당자 비율도 낮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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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을 했을때는 EPS가 30원 나오고 ROE가 0.58 그리고 PR이 82가 나온다 요거 요거 단독을 했을때 우리조명 단독을 했을때 요렇게 부채율 그 대신 부채율은 우리조명만 했을때는 36% 합치니까 연결을 하니까 300%가 넘는 317%가 넘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뭉치니까 계열사들과 뭉치니까 13개 15개 정도의 계열사들 뭉치니까 요런 식으로 매출이 1조 2천억 1조 6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도 그만큼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이 다 올라간 만큼 내가 그게 우리조명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지분투자 한 만큼만 내걸로 인식되는게 한 76억 정도 되더라 76억에서 순이익을 어디노 76억 76억에서 순이익을 주식수를 나르면 EPS가 나오고 EPS 나온 금액에 그 뭐고 요건 3분기니까 곱하기 나누기 3을 하고 더하기 355를 하면 473 정도가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PR이 낫다 요렇게 자 요거 재무제표 그렇지 계속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거는 연결했는거 연결했는거 유동비율이 95% 나오고 당자비율이 75% 나와 유보율은 마이너스 130% 그니까 내가 기존에 자본금과 자본익려금과 이익익려금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자본금을 빼다 빼봐도 나눠봐도 뭐 마이너스 130%지 유보를 할 수 있는게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라는거지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간에 수치는 이렇게 마이너스 130% 나 이런거 처음 봤다 두산중공업 할때 난 두산중공업 아직 보도 안했지 두산중공업은 그걸 보호했으니까 요렇게 자 유동자산이 5,160억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히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 현금성 자산이 865억 작년보다는 계속 증가된 연도세금은 증가한거에요 매출채권이 2,987억 2,300억 이거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라는건 일은 했는데 한 600억만큼 일은 했는데 더했는데 어 더했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일은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렇지 돈을 못 받았다 2,900억을 덜 받았다 덜 받았다 재고자산이 1,096억 작년에 927억에서 1,096억 거의 한 700억 아니다 1,170억 정도가 증가했다 170억 정도 재고가 170억 정도 재고가 증가했다는건 돈이 그만큼 못 받았다는거죠 요거만 봐더라도 아직 나한테 돈으로 돌아오는게 별로 적었다 라고 간단하게 짚을 수 있는거지 재고가 재고가 전체 자산에 유동자산 말고 전체 자산에 한 7,1은 7 3,7에 21 3,7에 73% 정도 차지하겠다 맞지 1000억 7,800억 중에 재고가 자산이 맞지 그런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맞나 부채 어 맞겠다 비유동자산 별 변동 없고 이렇게 안치려는거는 작년보다 떨어졌다는거에요 유형자산이 2310억 2400억에서 무형자산은 51억에서 46억으로 감소 관계기업투자도 9억 7천 하던게 9억 5천으로 이연 법인세 자산도 50억에서 38억으로 법인세가 떨어지는거죠 덜 벌어선게 떨어지겠지 사용권자산 리스자산이 252억에서 228억 기타 비유동자산 73억에서 32억 반으로 줄었고 기타 비유동금융자산이 26억에서 25억으로 그래서 자산이 6749억에서 7851억 자산이 늘었다는거는 그 뭐고 내 자본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부채도 포함됐으니까 부채도 늘었을 수도 있다 맞지 가만히 그걸 보려고 그러면 부채는 어떤가 보니까 유동부채가 4496억에서 5400억 거의 1000억 불었잖아 맞지 거의 유동부채 1년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1000억 가까이 불었어 뭐가 불었는거 보니까 단기 매입 채무 외상값 외상값이 2580억에서 3496억 이게 거의 한 100억 정도 차이 나네 맞지 이게 1000억 정도 차이 난다 외상값이 1000억 불어났다 아 외상값이 외상값이 갚아야 되지만 외상값은 이자 안줘도 되는거거든 이건 좋은거 이거 불어나는건 좋은거 이거 가져올 때만큼 이자를 안주고 현금으로 하실 수 있잖아 물건 팔면은 이만큼의 단기 차이금으로 이자 줘야 되는거 918억에서 949억 그러니까 단기 차이금을 땡기지는 못하네 맞지 단기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게 365억에서 309억으로 단기 미지급 비용이 122억에서 141억으로 증가했고 유동성 장기 차이금이 277억에서 287억으로 조금 증가했고 나머지는 유동부채는 감소 42억으로 기타 유동금융부채도 58억에서 48억으로 감소 이런식으로 감소되고 있다 부채총기가 그래서 보니까 5,098억에서 5,971억 거의 900억 900억 가까이가 부르네 아까 전에 자산이 1000억 정도 증가했잖아 7,800억에서 6,700억 1000억 정도 증가했잖아 1100억 그런데 아까 보니까 부채가 거의 900억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은 자본은 별로 증가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지 맞지 맞잖아 자 자본금 124억 그대로고 자본익려금 55억 그대로고 이익려금이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293억에서 원래는 217억 그러니까 85억 깠잖아 맞지 이게 자꾸 까면 깔수록 이게 플러스가 되는거지 그러면 유보율도 계속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비지배 지분이 953억의 자산이어서 지금은 1109억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 지분이 1100억 된다 그래서 자본이 1651억에서 1879억 요소 한 200억 증가하고 부채에서 한 900억 증가해서 그래서 자본과 부채가 6749억에서 7800 1100억 정도가 증가 있는게 딱 떨어지지 맞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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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를 보니까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매출원가가 1조 1천억에 1조 1천억 엄청나지 이거 이거 1조 2천 1 2 1 1 3 6 나누기 1 2 1 5 는 93% 93% 93% 93% 93% 원가가 엄청나게 차지하는게 판관비 452억 이렇게 차지하재 그러면 339억에서 452억 띄고 원가 띄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339억 영업이익에서 어 야들 시총이 얼마였지 시총 600억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시총 600억 멀티플 2밖에 안된다 맞지 시총 나누기 영업이익하면 2밖에 안되잖아 맞지 멀티플 2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저평가로 볼 수는 있지 근데 부채가 문제라서 그렇지 굉장히 저평가 맞다 시총 600억이 뭐고 2마리 버는데 기타이익 요건가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기타이익과 기타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면은 어 빼고 세금을 딱 33억 딱 내면 순이익이 딱 나오는데 243억이 다 내꺼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지분을 투자한 데는 어떤 회사는 100억이 이거잖아 여기는 A 여기는 B인데 200억이야 C는 뭐 또 100억 어 어 어 여기는 지분을 20% 여기는 30% 여기는 10% 지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20억 여기에는 60억 여기에서는 10억이 나의 내껄로 이렇게 쌓인다고 이런 식으로 그 지분만큼 소유주에게 어 귀속되는 지분만큼 이 단기 순이익이 76억이라고 그러니까 76억에서 계산을 주식수만큼 해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355원이 나오지 243억으로 나눠버리면 실수해 천억 천원 나와 천원 천원 나오면 이지 멀티풀 또 2가 돼버리지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고 또 뭐고 지분법 자본변동 해외 환차익 총포괄손이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69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이다 그러면 자본이 변동되는 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 124억으로 시작해서 자본인여금이 55억 변동업체 일단 이거는 안 까먹고 있는 상태 이걸 다 까먹어야지 까먹는데 이익인여금 이걸 이걸 계속 까먹는 자체가 까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지 이걸 해석을 조금 신기한데 단기순이익은 지금 10억 벌었다고 플러스 그때 2019년 10억 플러스 되고 2019년 9월에는 단기순이익이 76억 계속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지만 266억에서 계속 293억이 됐고 이제 계속 플러스를 시켜서 지금 얼마고 217억이 되었다 217억 그래도 까먹어 깎아낸 거지 깎아낸 거 깎아낸 거 단기순이익 10억씩 뭐 또 주식 매수 선택거 스톡옵션이고 이거는 그리고 단기순이익 76억씩 이렇게 깎아내는 거지 2020년 그리고 지금 단기순이익 769억 아니다 이거자 이거가 1,2,3,4,5 1,2,3,4,5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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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본이 아이 헷갈린다 이게 또 순이익이 없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2019년 1월 1일에 시작할 때는 1589억의 자본이 지금 보니까 1879억이 되었다 그래도 자본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감소되고 있으면 자본 잠식이 되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되고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정상인데 일단 이거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채가 310%다 연결 현금으로 그럼 현금은 지금 흘러가고 있냐 현금이 흘러가고 있냐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으로서 돈 벌고 있는 현금 흐름은 710억으로 돌아가는 가구에서 굴러들고 영업이 단기순이익이 243억이고 뭐 단기순이익을 위한 조정 가감이 한 482억 뭐 부채의 변동이 37억 그리고 이자 나간게 50억 뭐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710억의 현금이 일단 영업으로서는 돌고 있다 그러면 투자는 얘들은 하고 있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들 128억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단기금융상품을 사는데 3천만원 썼고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을 취득하는데 취득이나 샀다라는 거지 장기금융상품 1억 4천 치 샀고 유형자산을 사는데 136억 치 샀고 이 아들이 유형자산을 뭘로 샀지? 유형자산입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무용자산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뭐 그런것이잖아 기술을 사온다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뭐고 영업권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용자산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무용자산의 취득 여기 있는 아까 전에 그 말했던 취득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욱 보게 해보니까 128억에 투자활동을 했다 투자를 했다 잘한거지 그리고 재무활동은 차익금이 왔다갔다 하든지 아니면은 뭐고 이거 자본이 왔다갔다 하든지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표시하거든 재무활동으로 단기차익금의 증가라는 거는 땡겨왔다는거 은행에서 1115억치 단기차익금 단기차익금은 거의 1년 안에 갚는게 단기차익금이지 장기차익금은 1년 이상 그리고 단기차익금의 상환 갚았잖아 갚는 것도 적거든 그래 올 1100억 그리고 장기차익금의 증가 30억 땡겨왔고 29억 갚았고 유동성 장기부채를 38억 갚았고 유동성 장기부채 38억 갚았고 뭐 야들이 뭔가 증가 땡겨오는게 갚는거 보다 적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면 1115억을 땡겨오고 1108억을 갚았으면 이자인가 이거? 1회 갚았으면 이게 그냥 숫자가 한 두배씩 갚으면은 상환을 두배씩 하면은 와 이 회사 겁나게 빨리 이제 부채율이 떨어지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빨리 떨어진다고 보이진 않다 맞지? 장기차익금 금융리스트 그리고 기말에 시작할 때는 376억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865억이 되는데 차익이 보니까 489억의 현금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지 현금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활동으로서는 현금이 돌고 있고 투자도 잘하고 있고 재무는 마이너스 갚고는 있는데 뭐 팍팍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갚고는 있다 갚고는 있는데 이게 갚는다고 해야하네 유동성 장기부채를 갚아서 이게 좀 떨어진 거지 그건 아닌거 같은데 맞지? 자 71억 갚았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차익금이 막 천단인데 재무활동이 72억 밖에 안되니까 힘들다라는 건강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주석은 2부로